아, 봄맞이 운동회? 이렇게 조그맣었나? 옛날에 엔카가? 작아졌어. 그러네. 이야, 총을 들고 있는 것 같아, 다. 쏠 것 같아, 뭔가. 오늘 카메라 48대. 대박. 아, 이거 뭐야? 뭐예요? 뭐야, 왜 이렇게 커? 벌써 목소리가 들떴어. 뭐야, 이거 뭐 이를 이렇게 크게 버려? 몇 대야, 카메라가? 48대. 대박이다. 야, 너 방송인 같다, 그렇게 하니까. 아, 대박이다. 너무 크다. 야, 근데 이게 우리... 오케이, 야, 알았어. 응? 오케이, 야, 알았어. 야, 이게 우리 한 명의... 어, 여기 다 있네. 오케이. 아, 여기 다 있네. 오케이. 아, 여기 다 있네. 오케이. 아, 여기 다 있네. 스마트. 스마트. 부부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진정 씨.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왔다. 야, 문아. 진정아, 무서워. 들어오세요. 박자. 자, 오늘의 포맷을 공개해야겠죠. 오늘의 포맷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2018년을 빛내 최고의 걸그룹과 함께하는 군맞이 운동회입니다. 이야, 역시 파이. 진짜로? 네. 여러분은 이제 주장이 되는 거고. 아, 주장이에요, 우리가? 걸그룹 한 팀씩 여러분의 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걸그룹을... 잠깐만. 이게 근데 진짜 기대가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그룹을 다 어떻게 모아?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많은 팀이 나오면 어떻게 이거 방송을... 마이크 개수도 없을걸, 마이크 개수? 자, 이제 여러분들의 팀원을 만날 시간입니다. 인사 숙녀 여러분. 인사 숙녀 여러분. 뭐야? 아, 잠깐만. 먼저 신동 배고파의 팀원을 소개합니다. The member of team 신동 배고파 CLC. 어? 실제로? 어디? 나은 배고파. 야, 기분이 이상해. 블랙블레스, 블랙블레스. 아, 물. 물, 물, 물. 물 좀, 물. 잠깐만. 김스! 정장. 자, 이제 정장 없나? 신발이 이게 뭐야? 야, 정원 슬리프 재밌었어. 야, 오늘 특집이구나, 진짜로. 야, 대형 프로젝트야. 다음 팀 갈게요. 동해, 우주소녀. 우주팀. 우주소녀 다 나온다고? 야, 진짜야! 진짜! 대박, 대박! 오, 야, 진짜야! 진짜야! 대박, 대박! 오, 야, 진짜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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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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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진짜 나 어떡해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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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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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부끄러움 진짜 많아 아니 멀리서 볼게요 멀리서 볼게요 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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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두 명 도망가시지? 아 어떡해요 김쓰 워터 김쓰 워터 김쓰 워터 김쓰 워터 김쓰 워터 김쓰 워터